이 뱅크샷 자 자신있게 뱅크샷으로 가는데요 오 좀 짧아요 좀 꽤 많이 짧았어요 오 이거 근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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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들었다놨다는군요 지금 응유행과 응유행 가슴 쓸어내리는거 보셨어요? 네 자 지금 모리선수는 이거는 완전히 실수를 했어요 제가 웬만하면 그 뭐죠? 컸어요 실수란 말을 많이 안하거든요 선수들이 이렇게 실수를 한다 치더라도 지금거는 좀 큰 실수였습니다 들어갔더라면 이제 세트포인트가 되면서 네 마무리로 갈뻔했던 모리선수였는데요 자 뒤로 갑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스리뱅크 선택을 하면은 잘 치는 선수거든요 스리뱅크를 네 지금 혹시 박찬캐스터 보셨나요? 못 보셨나요? 네 못 봤습니다 자 스리뱅크 잘 득점을 해냈고 히다우리에 선수 응원했는지 그걸 말씀하시는거죠? 네 지금 관중석에서 있는 히다우리 선수 박수친구 있었습니다 네 스리뱅크 깔끔하게 득점을 해냈고 1대1을 만들어줍니다 저 표정좀 보세요 네 개구쟁의 에버리지를 한참 하회하고 있습니다 자 2공 가만치기 형태인가요? 아 그러네 끌어서 놓는 형태로 오 이거 맞겠습니다 한 박 웃음으로 네 지금 응응 선수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웃고 난 이후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. 이것 때문에 세트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자, 지금 보면은 끌어치기를 할 때는 조금 각도를 만들기가 좀 각도를 만드는 건 당연히 가능하지만 키스가 좀 어려웠었거든요. 심각해졌습니다. 한방 웃음 뒤에 웃음 뒤에 조금 심각해졌습니다. 이게 지금 이어지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? 아, 근데 이어지지 못합니다.